안녕하십니까 장웅농장TV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해서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식물을 기를 때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피렛이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스포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실험실에서 정말 작은 용량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가정에서 식물을 기르면 이런 영양제나 살충제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영양제나 살충제들은 꽃밭이나 농사처럼 대량으로 희석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희석량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1리터나 2리터 물병에 희석해서 오래되서 버리고 그렇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렛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작은 양의 물에도 미세한 희석률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0ml 물컵이 있습니다. 200ml 물컵에 제가 사용하는 충사탄을 500대1로 희석하려면 충사탄을 0.4ml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0.4ml를 넣으려면 이렇게 생긴 스포이드를 사용해도 무척 어렵습니다. 이 피렛의 경우에는 1ml를 천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0.4ml를 사용하려면 여기 위에 위를 돌려서 숫자 400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눌렀다 떼어주면 정확하게 0.4ml가 담겨지게 됩니다. 이걸 물 200ml에 희석하면 완벽하게 500대1로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물 100ml든 200ml든 원하는 양의 물만큼 정확하게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렛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거라 한국에서 구매하면 최소 7만원에서 정말 정밀한 건 30만원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리에서는 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누구라도 부담없이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전동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걸 본 적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에 소독약을 사용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던 전동 분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무기를 가정에서 식물에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이 분무기는 일반 분무기보다 물이 나오는 구멍이 아주 작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로 분무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면적을 분무해도 이 전동 분무기를 사용하면 아주 작은 양을 사용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200ml 검은 잉크가 들어간 물을 같은 면적에 분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은 양을 사용하고도 골고루 뿌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처럼 알리에서 구매해도 되고 이미 국내에서 판매중인 종류의 제품도 많아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무기에 비해 사용되는 양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물에 희석되어 판매되는 제품을 사서 그대로 이용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충사탄의 경우에도 이렇게 바로 뿌릴 수 있는 제품도 있고 가격이 더 저렴한 리필 제품도 있어서 그것을 사서 통에 바로 담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바로 뿌려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영양제나 살충제를 통에 그대로 넣어서 사용해도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세한 입자로 뿌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보면 뿌려도 뿌려도 액이 줄어들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피넥과 전동 분무기 두가지를 사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식물의 영양제나 살충제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식물을 기르는 취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식물 기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